축복 인사 나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 2장을 중반절부터 끝까지 하는데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열두 사도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영으로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워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을 못 세워지게 방해합니다. 방해를 어떻게 하냐 눈치를 못 채게 방해를 하는데 그걸 바로 말씀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직 복음 외에 율법으로 또는 한례로 이것을 의식을 치러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복음 비순물이 타게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인데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했다시피 이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정식적으로 이 율법에 대해서 공회를 통해서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이런 이제 결과가 공포되면서 그런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드로 자신이 이렇게 본인이 직접 공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직접 내려와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실들을 확인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확인하러 왔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전부 헬라인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지역 자체가 뭐 예루살렘 또 유다 그 지역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헬라인 이방인으로 구성이 되어서 복음을 받고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하고 구원을 반주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보고 직접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성도들 몇 명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누가 찾아왔냐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같이 내려온 일부 몇 명의 성도들 또는 선지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그룹들이었던 그룹이냐니까 한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는 걸 딱 보니까 베드로가 마음으로 속으로 움찔해졌어요. 움찔해지면서 응거주춤 일어서면서 못 이긴 척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바나바도 바울과 안디옥교에서 1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던 바나바조차도 거기에 휩쓸려서 자리를 떴다. 이 사실을 바울이 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질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 질책을 하냐니까 너희들이 유태인이면서 특히 이방인들과 같이 맞추며 또 이방인들에게 맞추면서 또 너희들이 유대인들 같이 이방인들에게 행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예 이방인들하고 놀지 말든지 유대인들 법치를 가지고 그냥 그래 살아가든지 왜 이게 히포크라시 이게 안 맞냐 이 말이에요. 표리부동하냐 이 말이에요. 위선적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 사람들 일행을 들으라고 바로 이제 질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직접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했던 베드로인데 이 바울이란 존재는 3년을 같이 예수님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때 예수 핍박하고 돌아다녔지 어느 날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만난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베드로라는 이 두 인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아무리 내가 훈련을 오래 받았다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의 양을 많이 오랫동안 했다는 게 사람의 기준이지 사람들은 오래 하면 뭔가 잘할 수도 있고 남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게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볼 때 totally different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가 선택했던 것이 지금 진리를 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고 사람 앞에 서서 지금 눈치를 본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물론 오랫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원래 눈치를 보고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도 지금 베드로가 누가 베드로 야고보 이거 뭐 예루살렘의 수석입니다. 대표적인 사도들입니다. 권위가 대단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클리어를 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율법에 찌들려가지고 살아왔는데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고 하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하지 못해요. 오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넬로라는 이방인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 동물이 내려오는 것 네발 달린 짐승들 기어다니는 곤충 이런 것들 쉽게 하면 유대인들 율법상으로는 절대 더럽고 먹지 못하는 동물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꿈에서 그런데 자꾸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속으로 꿈에서 아니 더러운 것을 내보고 먹으라 합니까 그런데 세 번씩이나 이걸 먹으러 하면서 이제 하늘로 이 음식들이 하늘로 올려진 것을 보고 난 뒤에 이제 꿈을 깬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준 거죠. 너희들이 더럽다 하는 한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넬로가 보낸 사람이 와서 베드로가 말씀이 필요하다고 모셔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고넬려고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 한례받은 유대인들이 한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이래 섞이는 자체가 불법인 줄 너희도 알겠지 하면서 끝까지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꿈에서 나타나서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고넬로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구나 라고 확인하면서도 말하는 게 뭐냐 우리 유대인들은 한례받은 유대인들은 저 더러운 이방인들하고는 법적으로 섞이지 못하는 것을 너희도 알지 이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지를 지금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가문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탁 기준이 딱 있어요. 이걸 내가 안 넘어간다.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 기준이 딱 있습니다. 이 기준을 딱 가지고 은할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건 좋은데 이 기준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과 다른 사람의 기준이 서로 안 맞으면 이게 수용이 안 돼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날 무슨 이야기냐 베드로는 오랫동안 율법의 전통을 배우고 자랐는데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세상의 기준과 가정의 사상들 가정의 규칙들 부모가 늘 이야기했던 기준들 그 부모는 또 그 부모로 들어왔던 그 기준들 이게 우리도 모르게 딱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이 말이죠 이게 복음보다 더 앞서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수용할 수 없는 뭔가 나만의 기준을 닦아고 있어요.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디서 배웠어요? 그냥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는 말을 배운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디서 배웠냐? 그냥 부모가 늘 이야기했던 걸 배운 거예요. 아니면 어느 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든지 오늘 선생님 하는 게 쏙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쉽게 말하자면 다른 기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나를 올가매기 시작하고 이것을 이것을 가지고 사람과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과 가깝냐 뭐냐를 측정하는 기준이 바로 내 기준입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그런데 사람이 보면 완전 틀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 그럼 틀린 사람이 틀릴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틀렸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나타나냐 아예 틀렸으면 반죽이 나요. 틀렸다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둘 다 틀린 거예요. 말숨 아닌데요.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는 이게 맞지만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요. 저 사람은 보는 각도가 지금 A라는 각도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한 것이고 나라는 존재는 B라는 각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인가 어쩌면 서로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의 말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왜냐 각도가 서로 안 맞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맞는 거예요. 아니면 99명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틀렸다 진짜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복음의 체질이 아니라 사람을 정제하면서 복음 안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율법 체질입니다. 그럼 틀린 걸 감아놔야 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맞다 틀린다는 내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서로 원내스 하는 거죠. 틀린 것을 인정하면서 복음으로 원내스 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의 율법 체질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불화의 다툼의 원인이 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서로 양가문에서 자라왔던 이 기준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이걸 서로 맞다고 하니까 다툼이 되는 거죠. 다툼이 심해지면 같이 못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느냐 큰 걸 가지고 하지 않아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지금 맞다 틀렸다 이보다 더 높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맞다 틀렸다를 따지지 말아 말입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을 못 살린다니까요. 맞다 틀렸다 해가지고 평생 맞다 틀렸다 이야기 끝나요. 일본에 가면 일본 기준이 있고 미국 오면 미국 기준이 있는데 이걸 서로 아무리 이야기 보다 안 맞어 이거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커뮤니티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옷을 이렇게 입자. 우리의 법은 이렇게 정하자. 정해놓은 겁니다. 그럼 서로의 편리를 위해서 정해놓은 건데 서로 맞다 틀렸다 어떻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진리 싸움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배워왔던 기준이 그걸 가지고 사람을 결국은 사단의 통로로 무너뜨리는데 사단에게 이용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틀린 대로 그대로 놔두면서 그리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원내수로 나가는 거죠. 가만 놔두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맞다 틀린다를 해야 될 선악가를 판단할 선악가를 판단할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올라와서 맞다 틀린다를 이야기하는 정도가 되면 이거는 마귀에게 감염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왜냐하면 창석이 3장에 너희가 이 선악가를 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가를 판단할 존재가 된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지. 그리고 원내스 복음으로 원내스 저 사람이 복음 있고 나도 복음 있다. 저 사람이 하나님 자녀 나도 하나님 자녀다. 그걸로 통해야 되는 거지 다른 걸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계속 분리가 일어나게 내 말에 동지하는 사람은 모일 거고 내 말에 동지하는 사람은 반대편에 설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기준은 저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저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놀아도 그런 비슷한 수준은 놀아요. 그다 보니까 나보다 수준 낮으면 복음과 관계없이 사람을 무시합니다. 또 나보다 수준 높으면 사람이 괜찮다 이거 봐요. 그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우리가 배운 바로는 계속 사람을 갈라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무슨 수준을 따집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수준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보는 관점 이란 말이죠. 내 관점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기준들 입니다. 그러면 수준이 있든 능력이 있던 수준이 약하든 능력이 없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려는 계획이 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복음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 이야기하는데 수준 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정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제당하는 사람을 느껴요 그거를 그럼 교회가 복음이 있는 것이냐 그걸 복음이 없다 그래요. 그리스로 단어를 많이 하는 게 복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실제화 되어져야 복음화가 되었다 그래요. 오늘 베드로가 훈련을 적게 받았냐 아닙니다. 풀리 풀타임 훈련을 받았어요. 그도 예수님 직접 말을 생생하게 들어가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체질이란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넬료 한테 가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니까 현장의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체질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요. 그냥 들어가서 는 안 바뀌어요. 왜냐 현장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걸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들이 조금씩 조금씩 무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안디옥교회가 이미 만들기 전에 일어났던 오늘 사건인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안디옥교회에서 바울이 1년을 훈련하고 파송을 받아서 갈라디아 대기서 복음을 전한 한참 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체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와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 바울은 똑같이 오랫동안 율법에 절여 살았는데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어째서 바울은 베드로보다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달라요 좀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질책할 만큼 이 복음에 대한 질책이란 말은 뭐 그런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지도자로서 사람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냐 완전 복음을 해야 되지 않냐 우리말로 하죠 완전 복음을 해야 되지 왜 섞인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렇게 하냐 자 그러면 이 율법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는 모세 때 율법을 줬습니다 쉽게 말해 식계명과 플러스 세부 규칙을 준 거예요 왜냐 사람이 많아지니까 준 건데 그럼 그전에 율법이 오기 전에는 어땠냐 모세가 세워지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 아니면 모세 그 전 시대에 노아 시대부터 아담 시대까지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가 예전히 죄인입니다 왜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범죄가 전 인류에게 죄인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귀 백성으로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는 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안 그래도 죄인인데 왜 줘냐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을 주면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자면 안 그래도 죄인인데 율법을 주므로서 더 내가 죄인이란 것을 세밀하게 알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죄인이 아니냐 원래 죄인이다 그러니까요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7장 10절에 이 율법을 줘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그리소의 생명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 바로 율법에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주신 율법이니까 내가 힘을 다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내 행위로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은 너는 율법을 가지고 네가 죄인인 걸 알으라고 준 건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알은 거예요 힘과 노력을 다하여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죄가 하나님 앞에 없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는 의롭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바울 보세요 나는 율법에 완전했던 자다 그랬어요 빌리포스에 그만큼 율법의 행위에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사회와 예수를 믿는 모든 사회의 기준이 뭐냐 율법인데 율법의 행위가 기준인 거예요 율법은 신성하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지키냐 안 지키냐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의시되기 시작하고 율법을 못 지킨 사람은 고개를 못 들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을 잘 행하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되고 이게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공동체에 흘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 율법을 준 것은 너희들이 아무래도 율법 아래 죄인이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려고 준 건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한 거예요 그도보는 이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왜 예수가 필요하냐고 필요하더라도 정치적인 메시아가 필요하지 로마로부터 압제당했던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건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메시아가 필요한 거지 자기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데 하나님 목적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복음으로 와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준 목적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행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예수님 우리 대신 죽음으로 행하면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행하면서 그분이 우리 속에 은혜로 성령으로 오신 이것이 은혜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어떻게 되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더 굳건하게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파기시키거나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내 힘 육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더 굳건하게 완성시켜야 한다 이걸 보고 우리는 치우라 그래요 이걸 보고 우리는 새롭게 사람이 바뀌어 간다 그래요 내 힘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성령의 힘으로 빌리포스 3장 3절 4절 보면 너희는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 전에는 뭐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 노력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내 노력과 내 힘을 다하여 공부도 하고 일을 하고 그건 이제 보고 뭐고 거리가 먼 삶입니다 자 그럼 불신자들은 지금 이거는 율법하면 이거는 믿는 사람들 속에서 통하는 용어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오늘 여기 와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믿지 않아요 그냥 교회 올 뿐이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불신자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불신자들은 율법으려고 상관없으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냐 그게 아니고요 나는 한 점도 부끄럼 없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실수한 적도 없고 나는 윤리도덕적으로 그리고 이 국가가 주는 법 아래서 나는 한 번도 그걸 틀리게 살아온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됩니까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이 나라에 주시는 법을 가지고 잘 지키고 네가 윤리도덕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너는 한계가 있는 너는 근본적으로 원죄 가운데 저주 재앙 속에 마귀에 잡혀서 팔자 운명 가운데 윤리도덕과 법하고 상관없이 끌려가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그리소 예수의 은혜 외에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불신자에게 전달될 이유입니다 오늘 율법 이야기하니까 믿는 사람들의 통용되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어쨌든 우리가 삶의 규칙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지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죄를 알도록 만들어준 건데 목적이 달랐을 뿐이지 이 사회에 미국 사회에 아니면 불신사회에 전세계에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원래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남한테 실수 한 번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왜 그런지 아냐 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뭘 죄인지였습니까 너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요 잘 지켜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잘 지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규격의 털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털들이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도 모르게 갖고 있는 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보여요 이게 상대방은 보입니다 저 사람은 모든 매사에 말하거나 모든 하는 것이 이 털에 벗어나지 않네 성령 인도를 절대 못 봐도 왜냐하면 자기 털 속에 자기를 갖다 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아니면 안 돼 이런 거 한 번 저 사람은 거짓말하면 우리는 용서가 안 돼 뭐 이런 거 죄자들 보고 예수님은 일곱 번 일곱에 70번 무한대라도 용서하라는 건데 우리는 털을 갖다 놨어요 세 번까지는 참는다 네 번부터는 용서 안 된다 세 번이나 한 번이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세 번 참으니까 아 저 사람이 대단하다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 놈이 그 놈이에요 마귀가 볼 때는 똑같이 먹잇감이에요 한 번 용서한 놈이나 세 번 용서해 준 놈이나 똑같이 먹잇감이에요 마귀가 볼 때는 그럼 왜 쓸데없는 기준을 가지고 서로 무너지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갈라데 2장 16절에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오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잘못됐다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주신 건데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행위로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행위가 기준되는 거예요 율법을 건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냥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도 죄인이에요 왜냐 원죄가 뭐냐 율법과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 잡혀서 팔자와 운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줬냐 아 내 한계를 느끼라고 준 거예요 아 인간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되구나 쉽게 말하면 율법의 저주 가운데 나를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이걸 알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자기가 지켰다고 하면서 자기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는 전혀 어디 가고 없고 내가 행위로 의로운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 파고들어 오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종교인들 무속인들 통해도 역사하지만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를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낳게 만들고 죄는 사망을 낳게 만들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요 배후에서 율법을 가지고 행위기준으로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휘어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혀 눈치는 못해요 왜냐 자기는 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틀렸냐 이게 이제 전혀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저 귀신 들린 거는 저 어디 저 종교 어디 그거만 있는 줄 알고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어디든지 복음 없는 곳은 어디든지 들어갑니다 복음만이 그리소만이 사탄과 악한 영예 세력을 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쁘다는 걸 알면 되는데 본인은 나쁜 걸 몰라요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끌려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소를 믿음으로 말미암질 압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소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소가 행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요 행위 이전의 믿음입니다 행위는 뭐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행해버렸어요 그분은 태어난새부터 죄를 지은 바 없고 율법적으로 죄를 지은 바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시켜버렸어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너는 의롭다 하는 거지 네가 이렇게 지킴으로서 의롭다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죠 행한 적도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그냥 그냥 글로 들어오는 거죠 왜 그러냐 공짜가 아니고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얘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19절에 뭐랬냐 내가 율법으로 말면 아마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이제는 율법을 가지고 나는 율법에 죽었다 이 말은 먼저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얘는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합니다 구제는요 율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 되어도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그냥 인간 기준으로 그러니까요 마귀가요 그걸 잘 알고 흔들어 대고 있는 거지 로마서 3장 31절에 이 믿음으로 말면 아마 율법을 그러면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뭡니까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소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 가는 거지 그제는 뭐죠 내 육신의 힘으로 그리소의 도움 전혀 없이 내 육신의 힘으로 율법을 이루고자 하니까 암으로 해봐라 너 너는 죄인이고 율법을 이룰 수 없어 너는 저주만 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에 대한 죄 원죄에 대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내가 믿는 것만으로 주님이 나를 우롭다 여겼으니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것인가 그 말이 아니다 이제는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기준이 아니다 은혜가 기준이다 사람한테 아무리 지적하고 해도 안 바뀐다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것 같은데 안 바뀌어요 그리소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야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복음 위에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바람말을 해보세요 여러분 직성은 풀릴지는 몰라도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말을 해놓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달려들어요 왜냐 복음 없거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수준 가지고 서로 싸우고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복음 없기 때문에 복음은 뭐죠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뭐죠 인간의 눈으로 가지고 자꾸 바라라 그래요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사람을 살리냐 죽였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과 율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없다는 말은 복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없다는 말에 예수가 없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율법에 잡혀가지고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생기는다 그러니까 맨날 오면 어떻게 살았냐 뭐 살았냐 자꾸 삶을 자꾸 이야기해요 인간의 힘으로 삶을 반듯하게 살 수 있냐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갈라데 2장 20절이 우리의 본질적으로 말하자 하는 건데 갈라데 2장 20절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원죄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 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십겨명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까지 또 원죄까지 전부 싸그리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예수님만 달랑 죽은 게 아니고 나도 함께 죽었다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는데 율법에 대해서 적값을 받았는데 왜 자꾸 또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십자가에 죽은 거를 자꾸 두 번 세 번 못 박혀 자꾸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 못해 버리면 자기는 의롭다고 똑바로 말을 하는데 마귀가 볼 때는 좋은 일이고 하나님 볼 때는 기분 나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나도 같이 부활됐다 말이죠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내가 아니고요 예수와 함께하는 나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자꾸 사람의 수준을 쳐다보면서요 사람 간에 자꾸 분리시키면 안 돼요 그거는 땅의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그리스가 있다 그러면 그리스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는 눈을 가지고 성도들을 쳐다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걸 보고 복음이 사실화됐다는 소리예요 복음은 아는데 쳐다볼 때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거는 사람들이 만드는 기준으로 사람을 쳐다보면 뭐 겉으로 말을 안 합니다 속으로 속으로 그래 하면서 속으로 딱 이렇게 눕다운 딱 해요 그게 뭐냐 복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복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의 의미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요 알아도 베드로처럼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을 해주지 않았으면 이건 난장판 됐을 겁니다 그래도 이 복음의 체제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이 바울이 말을 해주니까 그 상황이 정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예루사에 온 사도가 그렇게 행해버리는 거 어떡합니까 율법 한례를 행하는 그룹들이 판을 치게 돼요 아무리 사도가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와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만에서 그래서 믿음을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모든 인간의 근원되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애들 3살짜리 애가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나와 함께한다 그 3살짜리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른 다 돼가지고 70 다 돼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여기 있다 위치까지 이야기해줘 여기 있다고 그럼 틀린 거죠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복음을 안다 그러면 안 되죠 성숙한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냐 여기 있다 왜 사업 현장에는 예수님 없고요 수준 낮은 사람 볼 때 왜 거기에는 왜 복음이 없습니까 성숙하면 성숙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반경에 복음이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지 예수님 어디 여기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여기 있다 구원에 확신 있네 확신 있겠죠 그런데 삶 속에 복음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놓은 기준이 판을 치기 시작하면 이게 세상 권세자보가 움직이는 것도 같은 거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고림도 후소 5장 17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을 이제는 뭐죠 이전에 율법 아래 죄로 묶여 살아왔던 원죄건대 살아왔던 그 나는 죽고 없다 죽고 없는 그걸 자꾸 부각시키냐 죽고 없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새롭게 거듭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걸 보고 복음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걸 복음을 믿고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로 복음은 받았는데 내 안에는 그대로 율법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럼 누가 제일 힘든지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본인이 본인이 착각해요 자기는 뭐 바르게 산다 하는데 하나님 볼도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바른 거는 복음 밖에도 예수님 밖에는 바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려면 나는 자꾸 등장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자꾸 내가 등장돼서 내가 등장되면 사람을 지적하고 사람을 정지하겠느냐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는 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 세계에서는 맞는 말로 먹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건 틀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으면 죽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마귀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복음 없는 산업인들은 어떻게 산업하는지 아세요? 육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육체 열심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한계에 와서 저주 아래 빠질 거다 이미 말씀에 되어 있는데 일하러 가면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과 육체의 열심을 가지고 육체로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육신의 힘으로 분명히 한계에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했는데 하나님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를 하고 이제 복음을 받았으면 성령의 능력, 그리스의 능력 그리스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이 축복을 보고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내 안에 그리스가 오셨는데 이제 그리스로 충만하는 이 능력 왜냐? 내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뭐가 안 됩니까?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사탄에게 꼬임받을 수밖에 없는 능력이에요 아무리 내가 파워가 있고 아무리 세도 그거 가지고는 마귀의 괴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게 기준이냐 사업을 잘하는 게 기준이냐 자꾸 우리가 잘하는 것은 정해놓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도달하냐 안 하냐 율법의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을 살리는 게 기준이다 산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적용이 돼야 돼요 복음은 예수 믿을 때 영접할 때는 갖고 있는데 다른 데는 복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게 돼요 왜냐 내 기준 가지고는 하나님 두 손 두 발 들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힘으로만 살아가도록 복음으로만 살아가도록 말은 선지자 제사장왕 아니까 복음이다 그런 말은 아니죠 그거는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이야기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실제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힘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인도를 받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땅 끝까지 너희들은 이 복음의 증인들 율법의 증인이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예수 믿으니까 바르게 삶의 증인이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그리소가 오셔야 되고 그리소만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증거를 계속 너에게 주겠다 사업을 통해 학업을 통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통해 복음의 증거를 계속 주겠다 오직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거는 저 신비주의 같이 저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이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걸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의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겠다면 이제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친이 됐다 프레시가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자기 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에 내필임 시대에 저주장이 들어오기 시작 에이 뭐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까지 힘 빌리냐 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에이 우리가 뭐 다 할 수 있는 건데 맨날 하나님 하나님 이야기하냐 아직 그 인간이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밥 먹는 걸 내 힘으로 못 먹는다 말이 아니고요 버스 타고 차 운전하는 게 내 힘으로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완성시켜 낼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보금은 살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내가 안살나요 보금으로만 나를 살립니다 내 안에 그리소를 믿고 의지하는 것만 내가 살아나게 돼요 내 힘을 늘면 늘수록 나는 죽게 돼요 결국 내 한계와서 두 손 둘 발 대게 됩니다 보금으로만 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보금이 실제화 돼요 교회 안에 보금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율법화 체질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어렵죠 사람들이 발을 딛지를 못해요 왜냐 그런데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율법 체질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발음만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자기 기준들이 강해서 여러 기준들을 오게 만들어서 보금으로 바꿔주는 것이 그게 보금 가진 교회입니다 그게 플랫폼이라고 해요 여러분 산업할 때도 그래야 되고 직장 생활도 그래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분에 와서 여러분의 기준을 무너뜨리면 돼요 보금의 기준만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많이 포용하면 내 이름 나타내기 위하느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 율법 있는 자처럼 해준 게 뭐냐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래서요 다양성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 그 말은 뭡니까 보금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는 이 보금이 교회 안에서만 멈춰있는 게 아니라 237 나라로 이제는 미디어 시대에 미디어를 통해서 전세계로 이 완전한 보금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성전도 이제 그런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가야 될 시대는 지금과 흘러왔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미디어로 전세계 온라인으로 동시에 보금이 파급되는 이런 성전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속에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 언약을 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갇힌 율법이 아니고 보금으로 그리고 교회가 보금으로 이 보금이 현장으로 흘러가서 한계에 부딪혀 모든 사람이 한계가 와 있어요 한계가 안 왔다고 하는 사람도 한계가 와 있습니다 왜냐 힘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보금으로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보금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우리의 기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그리스의 보금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병든자 약한자들 속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보금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백